전화기가 1시간 넘은 이었습니다. 아침에 찍은 데뷔 직원들은 뭔데? 아멘 나는 기타가 맛있다. 나는 이곳에 먹은 시간을 지켰다. 나는 이곳을 먹었다. 이곳은 빼빼빼빼로 먹다. 흐트빼빼로 먹다. 보다 에잠스틱. 오오오 배치.. 그리고 파초림을 끓여서 이곳은 오빠가 너무 많이 먹었다.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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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께 내가.. 에이 이건 셀카 먹으러 지금 손이 이게 내려와도 아무리 셀카가 없는데 아니 제가.. 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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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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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뜨겁지네? 양념이 다 먹었는데 양념장에 다른 양념장에 있는 것 같아요 양념장에 있는 양념장에 있는 양념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번 좀 드릴게요 한 번 더 많이 끓여요 뭐지? 오늘 먹기 알겠습니다 저도요 빨리 먹겠습니다 나한테 living 죄송합니다 n 아 얼마나 드셨어요? 저 오늘 택시하고 있는데 몇 시간? 몇 시간? 럭키야 럭키야 럭키겠어? 럭키야 لا 럭키! 아저씨 바로 matching 어머니의 물 4명 하루에錢 러키가 왔어? 러키가 왔어? 아 예뻐 아 예뻐 아이고 예뻐 러키 밥도 잘 먹고 러키야 목욕했어? 목욕하고 왔어? 러키야 겨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 먹고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책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